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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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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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응원하기 응원합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ные 하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저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저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하는 맘 저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 express 하나님의 모든 이 새끼를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과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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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느님 앞에 그 사랑을 맡겨 드리고 선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그 고백을 찬양해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신념을 통해 나의 이름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손 떼어 깨드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바람으로 남 살아가리 울려와 다시 신념을 통해 나의 이름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내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의 이름 더 강하게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마음이 늘어나 사랑하리라 나는 잊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나는 잊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마음이 늘어나 사랑하리라 내가 왜 늘어나 사랑하리라 내가 마음이 늘어나 사랑하리라 내가 마음이 늘어나 사랑하리라 내가 마음이 늘어나 사랑하競ただ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손을 들고 찬양 천재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천재는 하나님께 속한 손을 들고 찬양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천재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천재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하나님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 손에 날려 싸우니 나의 사업과 과정과 나의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과 소문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나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간대여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라가 충분하여 나아가며 오직 승리를 성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흔을 가짐하여 우리의 아버지 구원 대신의 자리에 하시하믄 하루 전화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과 그의 영이 우리의 이 생각에 속한 영향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그의 영이 우리의 이 생각에 속한 그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뢰한 자리에서 그의 영향을 떠나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해서 헌배를 흔들려서 하나님의 시끄러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보기 그녀던 신축에서 우리의 신념과 과정과 이 구역에 찾아오시고 예배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온 두려워 전에 제주도로 말하는 하나님의 신념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새로 용기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듭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어내듯이 그녀던 신경으로 달려받기도 하며 새로운 승리를 덮고 까지 정말 믿는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나의 영향을 함께하시오 주의 우리의 전쟁이 내게 속하여 주시하되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다시 한 번 속하며 나아간다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진영들이 널 흘러가시오 우리의 모든 정복되게 하시오 우리의 모든 그녀던가 하나님께 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새해지게 우리 나아가시오 아직 함께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변호조해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라는 표하의 10년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한해의 2020년을 축복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축복하시며 시간시간마다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영락교의 성분들을 또 자녀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허물이 가려워지고 담이 무너져 서로에게 위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박은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기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성기를 다 드림과 실행명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오늘 주구와 함께 나눠드린 2020 양육과정을 참고하셔서 전 교인의 신앙의 상담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위드 다이브를 통해 매주에